여러분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번 수능 국어는 쉬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 밖으로 등급컷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어렵다 또는 쉽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시간 내 풀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수가 내려갔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은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비문학 지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또는 문학 같은 경우도 EBS가 좀 나은 것 같아 익숙한데 좀 답이 안 보이거나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총평을 해본다면 쉽게 내려고 했지만 그 속에서 문제를 꼬아내는 바람에 조금 학생들에게 힘들게 버겁게 풀게 만들었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만들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학을 먼저 딱 본다면 문학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EBS를 얼마나 많이 반영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EBS에서 몇 작품이 반영되긴 했지만 분명히 변형한다고 했기 때문에 EBS의 반영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EBS 같은 경우는 이 보기 문학 같은 경우는 이 보기가 여러분들 쉽지 않았을 것이고 보기를 기준으로 잡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접근하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보기뿐만 아니라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지문 내용 자체가 조금 읽기가 버거운 고호체들이 많아가지고 현대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학이 작품 속에서 너무 세부적인 걸 확인하는 팩트를 확인하는 세부를 확인하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보기라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다 그러나 보기를 보고 문학 작품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의외로 또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 또 작품에 일일이 가서 너무 지역적인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문학 공부할 때 무조건 EBS를 공부하는 건 나중이고 EBS를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보기를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지만 봐도 이 작품의 전체 맥락을 잡은 다음에 작품으로 가서 그거와 관련 지어서 빠르게 세부 사항도 캐치해내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중요한 것이지 이 작품의 줄거리 이 작품의 내용 등을 암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게 문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독서 영역으로 가볼게요 독서 영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문과나 이과 어느 쪽에서도 유리하지 않도록 예전 같으면 우리가 경제 지문 혹은 법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는 이걸 합쳐진 거 근데 경제도 아니고 법도 아닌 것 같은 지문이 나왔고 그냥 우리가 정치, 선거 이런 거 나왔고 또 과학 기술이 나오면 이과생들한테 유리할까 봐 과학 기술 같은 내용도 안 나왔단 말이죠 결국은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경제, 과학 기술의 색깔을 분명하게 띄는 지문들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쉽게 내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입문 지문은 결합형인데 많이 나왔던 EBS에서 있는 도가 사상에 대한 우리 견해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서 지문들은 EBS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익숙하긴 한데 결국은 지문이 짧고 쉽게 내다 보니까 문제에서 그리고 선택지에서 역시 세부적이면서도 문제를 꼬아내는 그냥 그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아니라 그 문장과 다른 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선택지가 좀 어려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떤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문들은 어차피 짧으니까 이 지문들을 정확히 읽어내면서 우리가 선택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유념하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독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뜻풀이하고 배경 지식을 배우고 이걸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EBS에 있는 주제들을 가져왔지만 도움이 크게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걸 방증해 주는 게 지금 등급컷이 많이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그런 식으로 독서 영역은 내가 스스로 읽어가면서 중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문제에서 선택지가 바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화작, 언매가 있는데 특히 언어와 매체 중에 문법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법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문법 개념이나 지식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훈민정언 같은 것도 배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시 철저히 보기와 주어진 사례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느냐를 물었고 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주어진 보기에 사례를 가지고 풀 수 있는가 등등이었고요 우리 그나마 문법적인 성격이 여러분 부사어 그런데 부사어를 만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를 만드는 건 뭐뭐가 있다 그런데 이 부사어가 관용어를 꾸미는 거냐 서술어를 꾸미는 거냐 이 정도 기본적인 걸 물었고 결국은 활용,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물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도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지 응용력을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이제 수능 국어에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지문이나 작품은 친숙해서 어렵지는 않지만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가 어려워서 변별력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확인해야 되는 문제와 조건들이 많아지면서 시간 극복의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하는 국어의 방향은 분명히 이 조건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조건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공부 그래서 내가 어떤 문학 작품이 나와도 어떤 문법적인 사례가 나와도 어떤 비문학 지문이 나와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읽어내고 독해하는 힘 결국은 국어는 딱 하나 그래서 읽기 속도 스스로 독해하는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단순히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고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 적고 뜻풀이하고 배경지시로 풀려고 해서는 전혀 여러분들이 국어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에 약간 바뀐 국어 유형인 패턴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머지 2025년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시험 공부 올해 시험 친 친구들은 이제 조금 힘들었겠지만 저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을 내려놓고 쉬도록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저도 해설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국어 시험 방향이 바뀌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수능 본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